아저씨 안 보여서 그런데 엎드리신 건가요? 아니요 김도 그는 신인가? 아 그렇다 어깨이신 정글 마시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왜 스킨이 없냐고요? 이거 네 번째 계정이라서 그래요 어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구나 아 영정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계정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아 영정당한 게 하나 있긴 하지 저도 하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응당한 정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ㅋㅋㅋㅋ 김도 할아버지 옛날에 개쩔게 트롤링 하던 이야기 해주세요 쉿 다쳐 왜 이길 때마다 라인이 바뀌어요? 절 라인 1승 편왕이야? 4점 4점 3점 5점 3점 야스오가 야스오를 하네? 세트된? 아이언, 그론즈, 실버 중 어디가 가장 대통스러워요.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 와씨 칼채미 전부 칼채미 노틸러스가 칼채미라고? 굿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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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대악마 도아블로가 가장 총애하는 사제 이를리아 출격 자 게임 시작이다 도렐리아 보다 잘하는가 도렐리아 보다 못하는가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잘하면 다 이겨라 잘하면 다 이겨라 잘하면 다 이겨라 아이오니아 를 위해 값지게 바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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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자. 괜히 이제 오스텍 싸서 개지랄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가는거지 고개 똑바로 들키지 뭐야 어잇 아니 벙은가? 이 칼날에 쓰러진 혼략자가 몇 명인지 요거는 다 그들어 제가 찾던 간식건이 여기에 있었네요 제가 찾던 간식건이 여기에 있었네요 아 윤은 신이 존재한다면 귕도에서 thực거하고 있을 것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도렐리아 보다 못하는군 어? 그게 가능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니 밀고 가자 이거 흫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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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면을 눈으로 보다니 이제 여한이 없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사리자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끝까지 싸우리라는 건 상대는 레넥톤 하면서 세 팀을 대난 아거다 힘도 보다 못할만도 하다 강력한데? 강력한 녀석이야 마저 옆에 도렐리아 보다 못하겠어 그게 가능하니가 끝 야 저게 다 얼마야 좋아 CS 차이 얼마 안 나 스무 개밖에 안 나 안 나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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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려 나는 고요한 바다요 흐릅니다 네 나도 잘하고 있어 적은 좀 난 경험시만 먹고 나쁘지 않아 좋아 화염의 드래그 괜찮아 한타에서 자면 돼 CS만 받아 먹어 그냥 아이오니아의 깃든 마법은 지금 풀스택이어도 쟤는 못 이겨 너무 쓰러져 좋아 좋아 저 레넥톤의 저 판단역 이길 수 있어 이런 잠시가 다가가 너무 비싼 아니 사실은 그게 이다 너무 비싼 보인다 이 게임 아니 아까 1킬 따인 시점에서 내가 스택만 스택 쌓고 싸우대 쟤는 못 이겨 이제 이따 그대를 기억할지 흐흐흐흐흐 좋아 해치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이따 구경 이케 이케 문 도 형! 형! 와 저게 살아 그렇지 천잎만! 오케이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ㄷㄷ 셀포를 잘 써야되 에네네토는 지금 미드에있고 밀자 밀자 그냥 밀자 저거는 가면 안됬죠 형님 방금 들어왔는데 왜 들어올 때마다 항상 오버되신가요 가라 조아 우리에게 나이가있어 사방이 조용히 하면 오늘의 박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야 아씨 계속 와 아 그냥 카드 잊자 계속 오케이 행사오자 아 솔직히 아프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자유롭게 해 아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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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오 아칼리 좋았어 네 네 1개를 얻으면 2개를 주시네요 자선사업가이신가요? 내것 pow 누가 궁을 써드면 이걸 다 맞아야지 fields okay im os 이거 있어야 돼 처형이네 대검 있어야 돼 처형이네 대검 있어야 돼 처형이네 대검 있어야지 아 오케이 이거 조합부터가 좀 망하긴 했어 상대 조합이 너무 쎄 침략자에게 예우해줘 아 지금 왜 죽어 저희 티어에서 아이오니아 챔피언은 선란하게 똥 싸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한치라도 밀리면 이 땅을 전부 빼앗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게 아니야 김도님이 롤 못한다고 음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 이거 걸리고야돼 김도님은 롤말고 다른것도 못하십니다 이 땅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나 이거 먹자 이거 먹고 끝났어 형 한치 한치 아 첨나 쎄 아이오니아가 사실은 아이오니아 아닐까 역사회고 모진의 키키 빨리 아, 존나 쎄! 아니, 뭔! 아, 왜 이렇게 존나 쎄? 날파리야, 그냥 어 날파리가 날파리가 집듯이 꾀잉 하면서 그냥 하하하핳 하하핳 어휴, 씨발, 안 돼 도망가 자. 씨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존나 쎄져 이길 수가 없어 저거 지금 인도는 말이 너무 많아 아 이거 가야 되는데 막아 막다보면 좋은 날이 있을수도 있어 온다 아이오니아가 분다 으아악 아이오니아가 분다 으아악 으아악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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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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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8 9 9 9 10 10 10 11 9 10 10 11 12 14 15 15 15 15 대박 형 바렌도 칼채 미야 여러분 우울하고 외로울 때 도렐리아를 보십시오 성능 확실합니다 내 옆 옆길로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도영의 탈출 벗기기를 제발힙니다 도영의 탈출 벗기기를 제발힙니다 브론즈 쓰레기를 두려움에 떨어라 도수가 온다 도영의 탈출 벗기기를 Navajo 도영의 탈출 벗기기기 도영의 탈출 벗기기 도영의 탈출 벗기기 저를 놓아주십시오 멍청한 덴 약도 없지 와 오늘 브론즈 편황하는 날인가요? 아 아이언 이하이 브롬은 못참지 아이언 이하 아이언 이하를 씨발 하나로 매고 다른 하나로 멍이 나리 둘 다 도내 둘 둘 100만점까지만 찍으면 실버 탈출은 가능할 거야 힘내도요 아 알았어요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저 말고 이를리아 전현을 피카시라구요 도내하셔서 천원 도내합니다 미쳤다 도내 이 실버 쓰레기들 차곡차곡 분리수거해주지 실버가 아니라 브론지였네 이것이 인간의 악의인가 새끼들 브론지였잖아 어제 누군가 물었다 외라이는 안가시나요 이렇게 때문이다 시발 미드 성대 미드 브론지네 와 진짜 내가 아무리 그래도 브론지한테는 안털리지 내가 펄궁으로 타워에 꼬라빡고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아 그냥 최신 발매 순으로 역순 밟으면서 피폐 보자 3위라부터 시작하는거야 기사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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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는 못참식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 형에 실망하는 거야? 삼촌시라도 이겨서 위로 올라가기라도 할 생각이었어? 남아 날리는 슬슬한 경기장 감철 심장 부동치는 이래 영웅들 때론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희귀가 보고 이런 거 필수지 말라는 형인 첫 뜻을 아직도 모르겠어 맘껏 달려라 벗툰 경기를 위해서 복품처럼 피워했어라 도가이석돋 내가 봉이라는 반응은 똑같지만 아예 질기 긴낙 전의 배소로 근데 비해 안 보이는데 긴낙 전의 손은 내 브론즈랑 메시가 잡혔을까부터 생각하셔요. 20시 27분 그 브론즈한테는 안진다 선언 지금부터 타이머 시작. 형님 상대 다이애나 견덕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이애나 평점 23점입니다. 저 mest는 심상치 않습니다. ї가를 이용해 보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자퍼나 견딕은 심상치 않습니다. 17만강이 풀 corrections. 1단계가 패러에서 거빵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당이 있는 기회에 적중이죠. 오! 잘라주시고! 네! 8. 10. 10. 11. 11. 12. 12. 12. 12. 13. 13. 여러분은 지금 뼈를 주고 살을 깎는 실버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롤 스팟마다 1김도식 취해진다. 롤은 솔직한 질병자. 잘하는데? 개잘하네. 개잘하네. 개잘하는데? 개잘하는데? 걸린시간 3분 기네스 최단기로 갱신 집에 왔다 여기서 안검을 딱 가지고 오케이 아직도 마사지 도망치지 도망치지 당겨 연락 도망치지 미션 빨라 도망치지 흐흐흐 흐흐흐 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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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색해 히히히히 아 진짜 놀랐어 히히히히 오케이 위험했어 아 죽을 뻔 다이애나 개사기네 다이애나 개사기네 다이애나 개사기네 다이애나 개사기네 형파겜하면 너무 쉽게 이기니깐 일부러 지는 척 하는거지 네 아무래도 도영이 방기에 잡아먹혀버린거같아 제가 제일 좋아하나 예술이 형은 아이오니아 템프를 많이 하네 마스터 2K 여기 여기서 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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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니아가 아니라 아이온니 그런지 어서오고 다이너가 장인이네 잘하네 브론즈에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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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즈브론즈브론즈브론즈브론즈 천천히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면 이길 수 있어 천천히 가면 시청자님 저 나이웨나 계정여러명이서 돌려쓰는것 같습니다 전자속률 100입니다 천천히 가면 이길 수 있어 중간에 칼국을 항상 뒤로 잡아둔 까닭이랑 정신이 모두 다iest 천천히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혼락이온 넓은 해본 것 같고 여기다 지형으로 두고 이제 혼락이 없음 5년간 합성글만 하던 사람이 미드로 캐리 던져주면 데리네 힘내 봐봐 데리라니까 흠 천천히 하세요 아직 소련 시간이 많이 남 불안과 공포 아자카나의 좋은 먹잇감이지 할만해 지금 판을 보고 확실해졌다 무척나있는 쓰레기라인입니다 아 이거 완전 겜잔스 아니냐 겜잔스 어? 브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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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이건 모르겠고 그냥 종이 죽는게 없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롱 클라버그 때문에 6분 늦게 들어가서 지내 유유 너무 아깝습니다 템만 나왔어도 새끼 이거 왜 다이에나만 글써요 이거 완전 불공정 게임이네 사방에 나 자 큰 얼굴이 3 2 3 3 3 3 4 3 4 4 5 5 5 5 5 다이애나 생기 돌아오는 거파라 천생아 성능이 확실하네 저거 너무 잘함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에코 이 녀석 뭔가 외롭지 않은 걸? 동료가 있으니까 좀 심적 부담감이 덜해졌어요 지금 아 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도망가야겠다 이 정도면 그냥 적대 롤 아니냐? 이게 대사로 생활인가 뭔가라는 그거냐 이 새끼말이야 상렙차이라고 그냥 기구만장이 가지고 말이야 잘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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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미안하다 왔어 천원 김도는 전설을 만들었다 그가 바로 레전드 메인이다 복잡한거지 김도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천원 개꿀 다이애나 별거 아니네 내가 이겼다 이 정도면 군도형이 부추한것 이 내가 2층이란 했으면 벌써 랩독했다 참 이 랩트처럼 내 안고 이 랩트처럼 내 안고 이 랩트 이 랩트처럼 내 안고 이 랩트처럼 그건 못먹고 다이애나 군무 sie 이 랩트에서 이 랩트 도망가 아 잘 피하네 제법인데 오우씨 나 죽을 것 같아 오우 오우 모른다 이거 이길 수도 있어 역전 시나리오 시작될 수도 있어 진짜 모른다 오우 나랑 오우 흐흐흠 흐흠 야이 저 범기에 스쳤는데 그냥 애들아 싯박군 이러네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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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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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킬은 못하더라도 펜타데스는 필요하지요 펜타데스는 필요하지요 으 으 으 으 펜타킬 펜타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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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모르시나 본데 아저씨는 현재 브론즈 똥물이 올라오는 걸 막는 중입니다 김도가 실버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라이엇이 사회적 기업임을 알 수 있다 형 이제 마우스 말고 키보드로 스킬 찍는 법조 개우자 유유 이게 그 사람 4명 있어 귀신 1명 정체 찾는 게임인가요? 아아 그렇다 형 큰일났어 이제 손캠도 켰으니까 잘하는거 돌킬거야 어떡해 어떡해 김도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이번 연도 요양원 연하여 나 이거 알아 원펀맨이 이마이 마스크 씨 좋아 아 크크 손캠 내리고 헥스면서 겜해봐 그래도 모솔라 가나 궁금하다 아 솔직히 말해 저 손 자동 손이지 다른 사람들은 헬퍼 인심 때문에 손캠하는데 아저씨는 똥퍼 인심 때문에 손캠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쾌 다 말해 다 말해 친구가 정판 보고 스트리머는 왜 정지 안 시키냐며 라이엇 족하고 전화 끊었어 다이애나가 데리라 그래 뭘 밴내야 될까? 미드 사기첸 밴내야 돼 아 탑이야? 탑이면 다리 밴내야지 다이애나가 잘했는데 운해가 못함 승리의 열쇠 김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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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열쇠 lá이 승리의 열쇠string 승리의 열쇠 시메트 뱀픽은 예전에 자기가 호되게 당한 적 있는데 내가 쓸 땐 구린거 베람 다이애나 마영전 부금만 들으면 시즌2 때 고통스럽게 뱅뱅이 본거랑 동제만 생각나 나 이렇게 도내를 많이 해본 날이 없어 도대체 감사합니다 아 네 유일선생님 많은 감사합니다 왜 2,000원 줘야지? 고맙습니다 탑이 누구야? 오늘이 생일인데 주위에 축하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알리세요 네넥토님? 아 네 YKYKK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생일식 카드려요 모두 빈도님 패드로 하는 줄 알았는데 키마였다고요 집중한다 이번판 캐리해주지 집중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홈캠 인증해달라 그랬어요 싱싱 아 네 으허으허으허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맘껏 던지고 맘껏 달리는데 외경기는 춤을 시작해볼까 손님들 마지막 기회 5개월 ㄴorm 3개월 내는 오류떡 다음 렛 렛 렛 렛 렛 사이 1v4 subs 김도란 같은 팀으로 롤하기 VS 김도란 덕으로 때바대하기 정더프겜 중견 이직했는데 엘모와 제겜 대기업에서 오래 없었지 형, 스킬 버튼을 포토샵 저장 단축키 누르는 속도로 눌러봐. 5킬 이상이 많았네? 미션 안 하신다구요? 아는데요. 이걸 보는 우리 복장이 먼저 터질까? 김도팀 넥서스가 먼저 터질까? 안 하신다. 여러분 송캠은 문화다리가 아닌 걸 유행하는 겁니다. 해기심이 아닙니다. 해기심이 아닙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경계를 타지할 필요도 없지. 경계를 타지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적은 공격이 맞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격이 맞춰될 수 있습니다. 이 만능이 정말 사람 손으로 벌어지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순간은 핵돼서 검진uite 될 것입니다. 아님適оздie는 사내된 거지... 자세히 육선으로 오를 예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어릴wee의 샌던 ㅋㅋ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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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에서 제작돌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ㄷㄷ ㄷㄷ 전투가 이동되고 있는 해결땅을 이동하는 공격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엔 하나의 계단에 올려줍니다. 총히 holes을 맞춰라. 골고루가 더 업로드 scratches. 렌넥톤은 아프다 렌넥톤은 아프다 렌넥톤은 아프다 렌넥톤은 아프다 렌넥톤은 아프다 렌넥톤은 아프다 렌넥톱은 ana 이따 렌넥톱 손캠 손캠 허비손이나 올려놓자 김도형 옆에 계신 분 손이 아름다우시네요 지금 누구신가요? 내가 당신의 안검인가? 아! 소환사여 내가 당신의 안검인가? 이형 갑자기 외발 캠프 썼음 아! 이미 쏟아! 마무리íst! 아무리 생각해도 청ten보다는 각종이 대기엔 더 편할거라 kilowatt 바벨 로우 하고 있는데 형 베스간 간격이 휴식기간보다 짧아 ед Мих – 이 말을 해야 겠어 터뜨린 1. ㄷㄷ 5. 5. 6. 8. 9. 10. 10. 11. ㅋㅋ 따뜻해집니다 모르시기 랩민이고 딩동은 하는 척 중인 대역인거지? 그치? 다 메일 보냈습니다.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 쪽은 캘리아의 악마가 공격이 많아졌습니다. 이곳은 그리고 발전을 한 번에 시켜드립니다. 이곳은 이곳이 지켜보단은 이런 곳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것도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고. 이 카드가 포즈가 꺼내소나.. 결승, 포즈가 포즈가 추리기 이 카드가 조합하는가..? 이번엔 자세한 체크! 아.. 4-5. 5-5. 1-5. 6-5. 6-5. 6-5. 5-5. 5-5. 5-5. 7-5. 6-6. 속에 왼쪽을 바로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저씨 오른손가락 3개로 모여 적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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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버전하면 여태 트윗을 거 같아 힘내보자. 안녕하세요. 눈을 더 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몰라.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몇천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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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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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시 택기 1호 선생님 연재 좀 해주세요. 여김도 왜이리 적당냐. 이번 판트롤은 이즈리얼이다. 도내 공인을 풀어버렸어.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난건데 추워서 손이 굳어서 지는거 아닐까 그치? 맞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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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written 원 deseo?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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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ㄷㄷ 히힛 ㄷㄷ 이런걸 4시간이나 하고 있으면 죽여버린다 갈리오가 윤회 2위에 칩해서 큐? 근데 김도는 그런거 안하지 아크크 던져부에 도전해 보자 갑니다 캐릭터의 가는 중 무슨 이유로 다시쳐서 확실중 이중이 ㄷㄷ 아따 으 았 깜짝 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을 적어 gaze 키보드는 죄가 없었습니다 형님 이슬호 2 한번 더 도우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소비를 노블이 되는 사람이 아 아 아 와송캠까지 켜시고 2분 티어가 다이아 라고 마스터 그 사이 인가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다이아와 마스터 사이 빗고 깊은 크레바 쓸 수치면 다이아와 마스터 키티 다이아와 마스터 키티 루시이기일은 루시이기일을 전격했다고 합니다. 미드에 일부러 안오는건가? 내가 라인을 미니까 못가겠지 이 가면 뒤에 뭐가 있었는지 잊게 되겠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흑흑 흑흑 흑 얘도 패시브가 야스오랑 비슷해서 크릴을 올려요 주포 가도 되는데 사실 갈리오 때문에 주포를 가야되는 상황이면 이미 망한거라고 봐야되지 문도가 존나 커서 취감을 가야된다 약간 이거랑 비슷한거지 그 때쯤 되면 이미 문도가 취감을 가든말든 상관없네 기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미 사실 이거는 모든 라인이 망했기 때문에 뭐할게 없어요 아ick 사람들은 거짓말을 찌해 ud 유 일왕무이랑 세트 뭐 가르헨트 게임 안하는데? ㅈㄴ 쎄나 쎄네 삐지 이 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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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흐흫 이번엔 최근에 모녀구를 노릇시는데 다음은 글빛파트 같은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작하나의 좋은 먹잇감이지 나도 알아듬 아 리신이 여깄네? 아 리신! 이거 세트때면 안되네 세트가 너무 쎄 제압됐어 쎄 참은 역자가 오 세트 랩 도링클로스 좋아 크리 90% 좋아 가면을 통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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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시켰군 두려운가? 난 두렵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초능력 맞전 볼래? 초능력 맞전 볼래? 초능력 맞전 볼래? 아군 스쿨 야구 정선문 디디 교수 충전 즈 모니터 히읍 아, 도맑시다!! 영원히 생의 중 보인주 마을 청년회는 군도님의 이즈를 환영합니다 어서 노방차! 이름을 붙여듭니다 띠 핫 치 흐헤헿 스킬 아군이 당했습니다 세트가 너무 강하다 답이 안나는다 이제 슬슬 정신이 희미해져간다 다시 슬슬 정신이 희미해져간다 이제 슬슬 정신이 희미해져간다 슬슬 정신이 희미해져간다 슬슬 정신이 희미해져간다 너한테 채로줘야지 질질 간다 안 돼 개지랄이 시작된다 쾌척이네 쾌척이네 파이팅 소중한В닛 어 이즈리얼 갑자기 정신 차렸네 아 쫀다 이 미친네끼리 저거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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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그러다 으 으 으 으 히힛 집사 1라운드 다음은 좌우에 뵙겠습니다! 경고가 계속 됩니다. ㄷㄷ 히힛 길도 어서오고 왜이렇게 늦었어!? 형님 그래도 충분히 노력하신 겁니다. 패배는 못 피하지 마뇨 오늘 몇 승량 페인가요? 형님 힘들었지? 고생했어. 내려놓고 편히 쉬자. 형 랭크 딱지보다 빨간 딱지야. 아저씨 내 정보가서 노란 딱지 붙었는지 확인해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상한 거 붙어있어. 내 랭크에 이상한 거 붙어있어. 이게 뭐지? 아니, 누모디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진짜로 슬프다. 우레스라가 뭐야? 어? 새끼 어려운 영어 쓰네. 갑자기 토독 이거. 어? 히데오 이거? 우츄? 뭐? 아니, 그론즈 방어선이 이렇게 죽어. 말리자는 정이야. 이 정도면 그론즈에서 거부하는 거 아니냐. 바로 아이언 갈 방법입니다. 희대, 희대역 호수나. 여기로 있다. 이, 휴대역 호수나. 이거 투라인인데? 이 새끼가... 이 새끼는 골드라고 지금, 어? 이 새끼의 예고사리는 단기 유제 끝에 그론즈에 돌아온 리zte키로 재현재합니다. 아니 라이엇 편에 뭐야 라이엇이 아들 김도?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조만간 실버 무수당하겠네 전상계라 휴가 좀 늦게 잡혀 어? 그게 뭐냐면 아저씨 MMR이 평균 아래라 더 지면 강등인 기나긴 모멸과 핏박의 시간 지긋지긋하던 차였다검 성김도로 돌아갈 때다 아저씨 MMR이 평균 아래라 더 지면 강등인 오늘만 보내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벌써 김도 최근 전적 승국한 우승 15패 김도 우린 늘 여기서 널 기다린다 신청매는 두고 있다 여기도 한 대중 그냥 오 이제 브론즈인 탁스팀 금지 되겠네 아무도 말 못하는 거 아니야 ㄷㄷ 하나는 배고, 다른 하나로 봉이 나이 잠시 후 운명의 강등전이 이어집니다. 다들 착석하십시오. 아, 크로타! 야! 아 이 싸늘하고 위가 허전한 감각 검성북 일종으로 돌아갈 때다 감사합니다 이거요? 레, 레오팟폴드 레오팟폴드 요네이로 돌아갔는데 우르구 고맙고 죽는거 보고싶다 이게 아마 갈축일걸요? 요네이로 돌아갔는데 요네이로 돌아갔는데 갈축 데린가? 피즈 한번도 안한 사람이 갑자기 피즈를 한번도 안한건 아닌데 최근에 한적이 없는데? 뭐 나같은사람일수도 있지 스킨도 있는데? 수상한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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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에이 저 요네 많이했죠 부계정으로 한 오백판을 했을거에요 아마 그리고 우리집에 금송화재 있구요 부동찌는 미래의 영웅들 때론 힘들고 겁이 나지만 비할 수 없는 사나이 일의 승부 힘껏 던져라 맘껏 달려라 멋진 동기를 위해서 북처럼 비워져라 악마의 형상은 다양하지 내가 봉이라는 방법은 똑같지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들리나 피즈 이것이 너의 장성곡이다 가사자 동기 공격 그날 그날 바나보다 너무 times 롱롱 흐흥 흐흥흥 흐흥흥 흐흥 고형 사랑에 건강해 감사합니다 뭐야? 들어오자마자 고맙네 손 개목 위에 키는 거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한 번만 더 밀어 예상인데? 이렇게 손따다가 잊퉁 후 기침 슬픈 음악 듣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출근자문에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는데 그전엔 1승하겠지 조심해야 돼 음료로 카치 습 또 멀어진다면 뭘 하게될까? 키지는 힘들어 키지는 힘들지 형님 사실은 맥보다 수술을 더 많이 보는 중이라면 희식거려주세요 나작한으로군 저들의 약탈을 끝내주겠어 키지 어디갔어 7분의 1대 기념 유네에 재능 있는거임 포기하지마셈 7시만 보면 전프로가 대그 방송하는 줄 알겠네 7시만 보면 전프로가 대그 방송하는 줄 알겠네 7시만 보면 전프로가 대그 방송하는 줄 알겠네 네 알았으면 차가운 겸이 이건 차가운 겸에 태풍을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차가운 겸이 투하 이 책이 확살중입니다. 김도님 이제 손캠 드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키마 회사가 안좋아야 할거 같아요. 흰.. 네.. 끈적이.. 오.. 뒷불이.. 응.. 응.. 봉투가 빠진다.. 이累. multiplier.. 한 번 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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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오시마 어이구 어이구 궁 쓸꺼 버리네 이거 안될거 같아서 안쓰긴 했는데 도구는 장인사수 간다 내 몸에서 송대가 2실버야 제발 아 이거 타고 가서 Q 날리면 오우 잡을 수 있을까? 야아 그래도 잡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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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내고 왜? 간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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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아 진짜 무서운 사실은 윤회를 했는데 공삼을 했다는 것이다. 손캠 왜 켰냐고요? 손으로 하는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요. 피즈 집감 이제 온댓 겨우 피즈 키즈 아, 침착하게 찔르라고! 아, 몇 대가 민나갔어. 한, 3대가 민나갔나 그냥. 침착하게 찔렀으면 내가 이겼는데. 아, 이거를 그냥 못 찔러가지고. 꼭 찔렀으면 그냥. 응?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 어느 바닷가 절벽에서 진귀한 영혼 하나를 만난 적이 있지. 내 다리로 걸으며 몸에 대해 얘기하도군. 놀랍게도 김도는 압박이 아닌 손으로 하고 있었답니다. 정말 대단해. 아, 찔렀. 아, 찔렀. 아, 찔렀. 아, 찔렀. 아 씨발 중국투어 중이었어? 아저씨, 밥을 먹었어? 아저씨 나이에 장 떨어지면 큰일 나 안 돼. 방금 예상하지 못한 오류라면서 트윗이 끊겼어. 김도의 롤 너무 두렵다. 요네가 추격하려고 일을 주면 벌어지는 흔한 비극이었습니다. 요네가 추격하려고 일을 주면 벌어지는 흔한 비극이었습니다. 으악! 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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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pouquinhoigeria 쥬쥬 좋아 치명타 확률 90% 와! 저와 예전엔 자네처럼 모심이었지 무릎에 파살을 맞기 전까지 말이야 그 정도는 어임없지 포탈 파악의 스침을 내 도망칠 전자니 절대 불가능하니깐 나 이거 완전 겜자스 아니냐 겜자스? 응? 수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 왜이 지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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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이거 풀큐부 계정이니깐 이제 풀큐부 계정을 만들자 전체 공격조차 epic 아냐 이건 불사를 위한 역날검일 뿐이야 칼이 무딘 게 아니라고 히힛 무신김도 언제까지 휴제인가요? 브론즈 배정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유기타세요. 대리는 정지입니다. 죽여 공포인데 왜 웃음이 나오죠? 아 ㅅㅂ 우루고 ㅈㄴ 센데 저거 0w 분명히 확실히 뭘 달아라 실버의 꼬리보단 브론즈의 머리지 그래가라 그냥 놓고 고양이 부끄러워 주문의 안식을 찾을거라 생각하다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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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똘땀! 나 좀 구해줘! 안돼, 안돼. 울고 존나 쎄단 말해. 이제 강둥 당하면 강아지리라. 잘하는 거 보고 싶으면 잘하는 데 가서 보라고 소위침. 레드 머그는 카이사가 뭐라 그러겠지? 이제 강아지기. 다시 강아지기. 대단해. 아 안돼 아 이름 억제기인데 징크스 잘랐어 아 안돼 억제기 나를 끌어 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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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호오오 오오 과 Install 칬사 카이사 카이사 아아아아악! 까이사아악! 까이사아악! 우르곶 우르곶님 반사 계속 따라가자 히 나 체력이 없어 야 카이사 잘하는데? 아니 이 녀석들 갑자기 이 경기력은 뭐지? 흐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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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맞았다 아 아 아 자랑 한번 해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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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옾 까이사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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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 오姑 잡자 이거 어? 오오 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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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총각 파티 해준다고 수먹고 아니 딜이 너무 쎄 아니 나는 몇대는 더 버틸줄 알았거든 아 이게 이제는 안되네 이거 이거 이렇게 하겠다 이거 상황이 벌어지면 들어가야 돼 이게 선진입을 하면 안되겠어 상황이 벌어지고 싸고 있을때 들어가야 겠어 그래야되겠다 아 이게 게임이 길어져서 그런거에요 힘들어 일단 탄만 막아내고 형 리포 땅에서 정지당하면 놀저블라고 큰그림 그리는거지 역시 쪽쪽 비싼거ван 히힣 쓰읍 경기 반갑습니다 먼지 폭력 비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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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